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일상생활로 인해 불편함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돌봄 서비스 중단 등으로 더욱 어려운 장애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은 건강 악화와 외로움, 돌봄 서비스 중단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에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재활원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 삶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장애인은 14.7%로 비장애인 9.9%보다 높았으나 이에 대한 진료를 받은 장애인은 36.8%로 비장애인 52.5%와 비교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매우 많이 걱정한다는 비율은 물론 외로움과 불안, 우울감 모두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답변이 두 배가량 높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중 32%가 돌봄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들 중 18.2%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들로 삶의 만족도에서는 11%가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만족도가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44%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연구를 진행한 국립재활원은 감염병 시대의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가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